오박사의 공연예술이야기 55회입니다. 가끔 서구의 문예사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다라는 문예사조가 있죠. DADA 해서 다다. 어쩔 때는 다다이즘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다라는 사조가 있는데 그것이 허무주의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다다가 허무주의적이다 라고 설명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ihilistic, nihilistic하다, nihilistic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다라는 말을 바로 허무주의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다라는 말은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다에 대해서 교과서를 읽어보면 어느 책이든지 어떤 자료든지 꼭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다다라는 말은 불어로는 목마, 장난감으로 타는 말 있잖아요. 그 목마를 말하고, 러시아어로는 yes, yes, 다다를 말하고, 루마니아어로는 물론이죠 라고, of course 라는 것을 말하고, 이탈리아어로는 wet nurse, 유머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 스와힐리어로는 sister, 누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다라는 말은 이것들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다다라는 말은 이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모임의 이름도 없이 모임을 하다가 모임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하고 불어사전을 막 뒤적이다가 아무 단어나 눈감고 팍 찍었는데 그때 찍힌 것이, 그때 지핀 단어가 목마를 의미하는 다다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모임 이름을 다다라고 불렀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식입니다. 불어사전을 뒤적이다가 아무 단어나 찍었더니 다다라는 말이 딱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리의 예술가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장난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들 모임의 이름을 정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를 지향함이 없이 무작위로 우연적으로 골라서 우연적으로 어떻게 찍힌 것이 다다라는 소리를 내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단어를, 이런 명칭을 우리가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을까요?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의 난장판, 난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모여서 노는 것이죠. 아무런 목적성 없이 놀고 말썽 부리고 자유롭게 노는 것입니다. 이게 1916년도에 스위스의 쯔리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1차 세계대전 도중이었죠.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모인 예술가들이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은 각자 갈 길을 갑니다. 파리로 가는 사람도 있고 베를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뉴욕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각 뉴욕 다다, 베를린 다다, 또 파리에서는 초인실주의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다는 1916년에 스위스의 쯔리히에 있는 카바레 볼테르라는 술집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술집의 주인은 후고발이라는 독일 출신의 극작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1886년생이니까 술집 카바레 볼테르를 쯔리히에 열 때는 딱 30살이었네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연극활동을 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지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져서 군인으로 참전은 못하고 민간인 자원봉사자로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쟁의 참상을 보고서는 곧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후고발은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에미 헤닝즈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그 즈음에 갓 감옥에서 석방된 여자였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냐 하면 전쟁을 기피하는 병역기피자들에게 가짜 여권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다가 걸렸었대요. 두 사람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스위스의 쯔리히로 피난을 갑니다. 여권을 가지고 갔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권 하나는 진짜 여권이었고 또 다른 여권 하나는 가짜 여권이었다고 그럽니다. 쯔리히에 도착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이 에미 헤닝즈라는 여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코트를 나이트클럽의 어느 단원에게 팔려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자는 들어가서 옷을 팔고 남자는 문 밖에서 나이트클럽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들어가 보니까 여자가 옷을 팔지 않고 그 나이트클럽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즉시 그 나이트클럽에 취직이 됐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후고바른 그 나이트클럽의 피아니스트로 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두 사람은 카바레 볼테르라고 하는 술집을 엽니다. 카바레라는 것은 술집에 무대를 차려놓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1916년에 개업한 카바레 볼테르는 아직도 스위스의 쯔리히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그 내부에서 아직도 공연이 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광경이 동영상으로 찍혀져서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또 동영상을 보면 그 가게가 매우 좁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무대 위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자기들끼리 난장판을 피우고 놀고 퍼포먼스하고 신앙송하고 여러가지 짓거리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모임의 이름을 다다라고 붙였고 그러한 식의 목적성 없이 난장을 피우면서 노는 활동을 다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지향이나 아무 목적도 없이 기성의 예술, 기성의 가치관들을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목적, 아무런 지향,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하고 모욕하는 짓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허무주의적 인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다를 허무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무주의라는 말이 허무주의라는 말이 주는 우리식 어감은 너무 비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암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어감으로 다다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다다적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쳐보는 것의 모습을 주로 가지는 것이 다다인데 그것에 천진난만한 쾌활함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되겠죠. 어떤 서구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 번역된 우리말이 주는 어감이 원래의 의미나 어감과는 조금 달라져서 우리에게 개념의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다를 허무주의라고 번역하면 물론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로맨티시즘을 낭만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어감에 따라서는 조금 퇴폐적인 느낌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백호 선생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 가사 내용을 보면 구진비 내리는 밤 항구에서 어느 술집에 앉아서 늙은 마담을 바라보고 섹스폰 음악이 흐르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낭만주의에는 그런 퇴폐적인 느낌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먼저 관념을 형성해버리면 그런 식의 어감으로 먼저 이해를 해버리면 빅토르 위고의 고귀하고 위대한 인물들을 다루는 로맨티시즘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들은 되도록 번역을 해서 우리 말로서 우리의 어휘를 사용해야 하겠죠. 그러나 다다 같은 경우는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로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다는 다다일 뿐 다다를 번역하지 맙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짓거리를 하면 그것은 바로 다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성의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현상태 스테이터스 쿠어에 대한 반란이거나 저항의 성격을 갖게 되겠죠. 다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다는 다다일 뿐 다다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맙시다.